Q.미디아의 음악 그래서 MR은 제가 오늘 준비를 미처 못했고요 그래서 AR에다가 제가 최대한 열심히 같이 입혀서 불러보겠습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들려드려야 되니까 아 네네 그렇죠?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우리 용석님의 타이틀곡입니다 삐리빠라빠라뽀 이 곡은 제가 작사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와서 친구야 술 한잔하자 이런 대응의 노래거든요 삐리빠라뽀라는 곡입니다 많이 좀 사랑해주십시오 친구야 지금 뭐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남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밤 동안은 너와 만나 술 한잔 하고 싶다 힘들었던 오늘도 젊은 날의 한숨도 이 술 한잔에 날려버리자 삐리빠라뽀 삐리빠라뽀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삐리빠라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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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인생아 찾으러 cia 간리빠라뽀 ». tsp mungkin centre again 충격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밤 동안은 너와 만나 술 한잔 하고 싶다 힘들었던 어머들도 젊은 나의 한숨도 이 술 한잔에 날려버리자 삐리파라뽀 삐리파라뽀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삐리파라뽀 삐리파라뽀 아름다운 인생아 삐리파라뽀 삐리파라뽀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삐리파라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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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인생아 안녕